그래서 라이나 손해보험의 미친 상질치 위로금 11월달 출시가 되면서 계약자보다 석의사들이 많이 가입한다. 왜?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갑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저번 시간때 상해 질병치료지정금 3군데 비교해드렸어요. 라이나 손해보험 지금 현재 보험 대리점에서는 라이나 손해보험 런칭이 안되서 정말 많은 설계사분들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상질치 끝판왕으로 초대박 가자. 자 그러면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라이나 손해보험만의 장점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 질병치료지정금 일단은 상해 질병치료지정금 고급형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실속형 100만원 단위로 보장이 되지만 이번에 라이나 손해보험은 고급형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급여 본인부담금이 900만원 나왔으면 라이나 손해보험은 9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전에 5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화나 비갱신형 하나은행 할 때 하나손보 아니면 DB손해보험 메리츠 KB 현대 모든 상해 질병치료지정금은 900만원 병원비가 나왔어도 500만원밖에 안되요. 하지만 라이나 손해보험은 900만원 나왔으면 900만원, 950만원 나왔으면 950만원 이렇게 50만원 단위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라이나 손해보험. 그런데 웃긴게 뭔지 아세요? 제가 11월 초에 라이나 손해보험 상지치 위로금 많이 올려들었는데 정작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보다 설계사분들이 정말 많이 가입했어요. 왜냐면 라이나 손해보험 런칭한 법인 대리점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나 손해보험 50만원 구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국내 한화 손해보험과 더불어서 요한병원과 정신병원의 급여 부분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설계사분들이 라이나 손해보험 20년 갱신형이고 50만원 단위 별 메리트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설계사분들은 본인 회사가 라이나 손해보험 제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이나 손해보험 흠을 잡아서 단점을 얘기하고 다른 보험 상품으로 추천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라이나 손해보험 일단은 상해 질병치료전금은 계약자나 고객이 아니고요. 실제 설계사분들이 정말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본인 회사에 제휴가 됐으면 본인 코드로 가입하면 되는데 본인 회사에 제휴가 안되어 있는 회사가 많아요. 특히 대형 회사, 인땡이나 푸땡임 이런 회사들은 대형 회사들은 라이나 손해보험 런칭이 안되어 있다. 런칭해달라고 해도 라이나 손해보험이 다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형 회사 런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라이나 손해보험 상해 질병치료전금 그래서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아쉬운 부분은 중복 가입이 지금 안되요. 그래서 중복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해지하고 다시 라이나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이게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50만원 구간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50만원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00만원부터 500만원 쑥 넘어가요. 499만원 나왔다. 라이나 손해보험은 50만원 구간으로 되기 때문에 490만원 병원비가 나와도 4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300에서 훅 500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499만원 나와도 300만원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안 좋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라이나 손해보험은 500에서 1000만원도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960만원 나왔다. 그러면 9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사 라이나 손해보험 빼고 모든 보험회사는 950만원 나와도 5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요. 왜냐하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구간은 500만원밖에 없어요. 500만원밖에. 그렇기 때문에 999만원 나오면 라이나 손해보험은 950만원 턱걸이에 걸리기 때문에 950만원 다 나오지만 타사 라이나 손해보험 빼고 모든 생명 모든 손해보험의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은 5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된다. 이 구간이 50만원 단위로 보장이 되는게 정말 미친 신의 한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사 모든 보험사들은 500에서 1000만원 구간은 5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다 보니까 매우 매우 아쉽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유일하게 하나 손해보험 하나 손해보험은 비갱신형이 있지만 그 외에는 10년 갱신 20년 갱신이 있어요. 하지만 라이나 손해보험은 비갱신형이 없고 20년 갱신 하지만 보험료가 역대급 타사 갱신형보다 가장 저렴한게 큰 장점 두번째는 한화 손해보험처럼 정신병원이나 요한병원이 보장이 돼요. 에이 보험아 정신병원 갈 일이 있어? 네 정신병원은 솔직히 급여 부분이 큰 메리트가 없지만 요한병원이 미친대박이라는거죠. 요한병원도 의료보험 적용받는 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병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세번째로는 표준체나 간편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325와 355 두가지 플랜으로 있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갔습니다. 자 상해 질병치료정금 표준체 남성 13,000원 19,000원 34,000원 68,000원 돼요. 자 여성같은 경우도 남성보다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더 비싼데요. 22,000원 26,000원 4만원 정도 네 그리고 밑에 보면 간편간 같은 경우도 물론 표준체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죠. 하지만 표준체보다 몇천원 차이밖에 안나기 때문에 일단은 상질치 위로금 지금 현재 아주 독보적으로 일단은 여기 라이나손의 몸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많은 신입분들이 아직 상질치 상해 질병치료정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속도를 한 2배속 3배속 빨리빨리 해서 상해 질병치료정금이 어떤건지 한번쯤 보험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휘르륵 뿅 네 자 상질치 위로금이 어떤건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서 50세 남성과 여성기준으로 보험료와 그리고 진짜로 요암병원 정신병원이 되는지 약관해석도 자세히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질치 위로금 질병 또는 상해로 연간 본인부담금 급여예요. 비급여까지 되면 그건 실손보험이겠죠. 근데 급여가 안돼도요. 비급여만 돼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만 된다고 해서 솔직히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건 정말 무식한 말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연간 1회 한으로 구간별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치료증과 위에 보시면 실손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면 실손보험금은 실손보험금 일단 실손본인부담금이 10% 20% 30%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면책사항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보험 보완과 혹은 면책사항을 일단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해 질병치료증금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자 일단 상해 질병치료증금 급여만 보장이 되지만 100만원 이상 주치유시 그리고 밑에 보면 급여만 되지만 요한병원과 정신병원 그 외에도 치과, 한의원, 한바병원 보약까지 모두 다 보장이 돼요. 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 비급여가 다 되지만 본인부담금이 20%에서 30%예요. 그래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외에도 제 사진은 잠깐 없앨게요. 여기 보면 정신질환 그리고 유산 임시출산 선천성 요실금 본인부담금 그리고 성장호르몬 투여 그 다음에 비급여 비응급실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일단은 보장이 안 돼요. 실손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상질치 위로구름으로 일단은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급여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과 급여 전의 본인부담금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죠? 일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과 전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이렇게 나오는 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근데 상질치 위로금은 비급여를 뺀 본인부담금 1번과 전의 본인부담금 이렇게 해서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 보시면 우리 급여 항목 보시면 이제 본인부담금과 전의 본인부담금 이렇게 합산해서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재비 영수증도 자세히 보시면은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전의 본인부담금 합산해서 급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50만원 구간 당이에요. 당다랑당당 당당당당당당 당지급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타사 같은 경우 일단은 오른쪽이 타사 같은 경우에요. 타사 같은 경우 보시면 100만원부터 200만원 100만원 단위로 보장이 되죠. 근데 300만원부터 400만원이 없어요. 그래서 300만원부터 500만원 사이는 3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499만원 나와도 300만원 근데 더 미친 대박은 여기에서 단점이 크죠. 500만원에서 천만원 구간은 500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999만 9,990원 나와도 5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상해 질병치요정금 라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이제 50만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500만원 550 600 650 그래서 960만원 나와도 950만원 나온다는 거 990만원 나와도 950만원 예를 들어서 920만원 나왔다 990만원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기타 다른 모든 보험회사는 900만원 800만원 500만원 나오고 땡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매우 안좋다는 거죠. 보험금 지급 비교해요. 비골골절 관열절 정복수를 시행하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죠? 급여의 본인부담금 24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의 본인부담금 105만5252원 그래서 합산해서 얼마 나오냐 350만원 라이나는 350만원 나와요. 예 350만 어 16165원 이잖아요. 350만원 턱걸이에 걸렸기 때문에 350만원 하지만 타사는 300만원 나온다는 거죠. 300만원 네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만약에 410만원 나왔다 병원비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0만원 나와요. 라이나는 하지만 타사는 어떻게 되죠? 300만원부터 500만원 구간이잖아요. 400만원 없어요. 50만원 단위로 안 나와요. 라이나처럼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나온다는 거죠. 타사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차이예요. 100만원 나왔을 때는 100만원 이건 똑같아요. 하지만 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말 그대로 999만원 나왔어. 999만원 그러면 라이나는 얼마나 나와요? 950만원 나와요. 50만원 단위니까. 하지만 타사는 50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기 때문에 5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500만원 이게 많은 차이예요. 타사는 500 꺼져. 그래서 라이나 손해보험은 950만원 이게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라이나도 고급형이랑 실속형이 있어요. 실속형은 타사처럼 똑같고요. 고급형은 50만원 단위 그리고 요한병원과 정신병원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고급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상지치 위로금 표준체가 있어요. 표준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이제 우리가 보험금 청구시에 일단은 고지사항이 3.15죠.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재검사 5년 이내에 입원수술 7이상 통원 30이상 약복용 3.15는 3개월 이내에 진단 소견 입원수술 재검사 질병확정진단 5년 이내에 입원수술 3은 뭐죠 5는 5년 이내에 6대 질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형으로 가입해야지 실속형 가입할 파일은 솔직히 가입할 필요가 없다. 자 상해 질병치료정금 타사보다 보장이 좋은 4가지 이유 첫번째는 50만원 단위로 보장이 되는 것 두번째는 정신병원이나 요한병원이 한화손해보험 다음에 유일하게 보장이 되는 것 그 외에는 모두 다 보장이 안되요. 세번째 본인부담금 면체 감액기간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급여 부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네번째로는 상해 질병 구분 없이 합산해서 그리고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구분 없이 모두 다 보장이 돼요. 또한 치과 한의원 한반병원 정신병원 요한병원 완벽하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그 다음에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깔끔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어떠세요? 저 보호망 11월 초에 라이나 손보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보호망 는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라이나 손해보험 전설의 상질치 위로금은 계속 계속됩니다.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저 보호망이 라이나 손보 추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나 손해보험의 미친 상질 치 위로금 11월달 출시가 되면서 계약자보다 설계사들이 많이 가입한다. 왜? 설계사들은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저 보호망 유튜브 보면서 상품이 너무 좋으니까 본인 거 가입하는 전화가 설계사분들이 거의 10회에 8명은 설계사 전화예요. 설계사들이 본인 거 가입이 되냐고 그래서 그만큼 설계사도 인정할 라이나 손보 상질치 위로금 미친 대박입니다. 얼른 상담 받자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고고 부탁드리면서 늦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